오늘은 제9회 금사 참회축제에서 함께해드리는 쇼 뮤직스테이지의 2절을 마칠 시간인데요. 마지막 초대가수 소개해주시죠. 아 벌써 끝난 시간이네요. 그렇습니다. 네 아쉽지만 다음주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. 오세근씨의 괜찮아요를 들으면서요. 다음주에 또 만나요. 안녕. 가슴 아파하지마 너무 슬퍼하지만 이별 앞에 너 그리 떨고 섰지마 우리가 마주한 잔 나누던 차 한 잔도 이제 나 혼자서 들게 되겠지만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마 이 따지 슬픈 사랑 다시는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바보처럼 울지마 믿어두고 가지마 당신이 날씨가 팬에 빠짐한다면 당신이 날씨가 팬에 빠져야 한다 그리 터뜨려야 한다 싫어서도 아니고 미워서도 아닌데 바보처럼 너 그린 걸 웃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잔 나눠도 차 한 잔도 이제 나 혼자서 들게 되겠지만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만 괴물실이 밟걸음만 먹어볼 테니까 같이 마 같이 마 괴물실이 밟걸음만 무거울 테니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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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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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은 설마였는데 그래도 믿었었는데 그렇게도 맹정하게 어쩌면 그럴 수 있니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너마저 변할 줄이야 세월 속에 세월 속에 잊혀질 날이 됐지만 땅을 치는 게 아픈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너마저 변할 줄이야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세월 속에 잊혀질 날 있겠지만 싹을 치는 그 아픔 언젠가 어두워해들 거면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나마저 변할 줄이야 마켓 포럼